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연장하는 기간연장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연장신청서는 통합서식작성기를 이용하여 작성 후 특허청에 등록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문서작성 소프트웨어 설치방법은 전자출원 등록 안내 동영상에서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설치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서식작성기를 실행합니다. 통합서식작성기 화면 좌측에 표시된 서식 검색창에서 국내 중간서식, 공통, 기간연장신청서를 마우스로 더블클릭하여 작성할 서식을 불러옵니다. 구분항목은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 청구기간 등을 연장하는 법정기간 연장신청과 의견서, 보정서 제출기간 등 특허청장이 정한 기간을 연장하는 지정기간 연장 등이 있습니다. 안내 동영상에서는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기간연장신청서 작성 예시입니다. 구분항목을 지정기간 연장으로 선택합니다. 신청 구분별 기재요령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재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구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표시정보 선택창은 공개된 사건 번호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출원 번호를 기재한 후 사건의 표시 찾기를 클릭합니다. 조회된 출원인을 선택하고 기간연장의 표시 탭을 클릭합니다. 조회된 발송 번호 중 기간연장 대상 서류의 발송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 버튼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사건의 기간연장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창은 대기 버튼을 클릭하여 닫습니다. 제출인 정보는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로 체크한 후 특허고객번호, 성명, 사건과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성명의 영문 표기라는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제출인의 여러 명인 경우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인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미성년자, 피암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항목을 체크하여 법정대리인의 특허고객번호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절차 선택은 출원에 관한 절차로 선택 후 출원번호를 입력합니다. 기간연장의 표시란에 제출할 서류는 제출하는 서류의 명칭인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기재합니다. 발송번호는 특허청에서 통지받은 의견제출통지서 상단에 표시된 발송번호를 기재합니다. 연장 이후 연장신청 횟수 및 연장희망기간을 입력합니다. 연장희망기간은 매회 1개월씩 연장신청할 수 있으며 2개월 이상 일괄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연장의 표시정보와 승인된 기간연장 총개월수를 모두 입력하면 수수료는 제동으로 계산됩니다. 입력항목을 모두 입력한 후 상단의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기간연장신청서를 저장합니다. 작성한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상단의 전자문서 제출 버튼을 클릭한 후 온라인 제출 마법사를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제출 마법사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 온라인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적으로 온라인 제출이 완료됩니다. 자세한 온라인 제출 과정은 특화등록출원 절차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를 제출한 이후 수수료는 다음 날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온라인으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티커로 홈페이지, 수수료 관리, 수수료 납부, 온라인 납부 코너에서 검색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기간연장신청서 온라인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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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